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뭐 내용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사람 아닌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지 친구가 죽어버려서 오랜만에 모든 친구들이 다 모였다며 노래방에 쳐 기어들어가 장례 뒤풀이한다고 연락두절된 남편 이게 사람입니까? 원지 장례 후 모임 문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한 가지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. 글쓴이는 이 상대방이 남편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. 근데 내용 보면 누가 봐도 남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. 제목 그대로 장례식 관련 예절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글 남기는 건데요. 지금 저 인간은 이걸 보고 장례식 문화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미쳐버린 것 같거든요. 단체로 돌아서 최대한 짧게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. 그리고 기혼자들 중에 자기들 지인 및 친구 등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 다들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아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장례식 끝나고 술 처먹고 노는 게 문화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문제로 저랑 대립했던 상대의 주장은 이래요. 먼저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고인과 상주에게 인사를 하고 그런 뒤 장례 마지막 날까지 술을 마시며 버티다가 노래방이든 뭐든 찾아가서 새벽까지 음주 가무를 즐긴다. 그러다 보면 중간에 잠이 들어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. 물론 이게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다. 하지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태클을 걸어온다는 것은 네가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. 즉 네가 미친 거다. 다시 말해서 너는 집착과 간섭이 너무 심하다. 물론 내 행동 역시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다. 그러나 이건 단지 배움이 짧아서 그런 거고 내 지인들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배운 네가 못 배운 나와 내 친구들을 이해해라. 그래야 한다.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이게 정말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? 저한테 열심히 자기 주장을 설득하는데 이 인간이 도대체 왜 일어나 싶고 특히 본인을 자기를 제 기준에 가두려 하지 말고 집착 및 간섭을 그만 좀 하려면 되레 지가 화를 내요. 아니 여러분 장례식이 끝나고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노래방 가서 노는 거 그리고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 여러분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? 무슨 결혼식 뒤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뭔가 싶어.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. 아니 TV나 유튜브에서도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제가 집착을 하는 거고 이상한 겁니까?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못 배우고 배우고를 떠나서 기혼자로서 나름의 상식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해요. 아니 그런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. 장례 끝나고 술 차 마시고 노래 부르는 게 장례식 문화래요. 당연히 말도 안 통하고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?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뭘 하든 간에 쳐냅두고 사는 게 답일까요? 뒤에 좀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그러니까 상대방이 장례식장에 가서 뒤풀이를 저렇게 한다 이겁니까? 그리고 글쓴님이 저 행동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 되레 더 이상하다며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는 게 맞냐고요.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장례식 뒤풀이를 한답니까? 장례가 끝나면 상주한테 위로의 말을 하고 조용히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죠. 누가 노래방에 쳐 끼어들어가 음주과물을 한다 이거야? 이거는요. 아무리 호상이라도 저렇게는 못합니다. 아무리 못 배워 먹어도 저러지 않는다 이거예요. 이것은 이해를 한다 못한다의 수준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. 남의 슬픔에 누가 수첨하시고 어?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답니까? 아휴 진짜 네 됐으니 댓글 감사합니다. 네 맞아요. 장례식 뒤풀이 식장 내에서 못했던 대화들 그간의 안부 등을 물으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자기 지역의 문화이자 본인들만의 문화라고 하는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거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거라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 인간이 너무 당당하니까 잠깐이지만 내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.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본 겁니다. 2번 예? 장례식 발인 후에 음주가무 노래방이요? 그리고 이게 문화라고 합시오? 그냥 모인 김에 그 핑계로 술차 마시면서 놀고 싶은 거 아니고? 차라리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잔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든가 간섭받기 싫으면 지 혼자 살지 도대체 결혼을 왜 한 거예요? 3번 저기요 잠깐만요. 거기가 장례식은 맞아요? 구라친 거 아니야? 아니 뭐 신난다고 장례식 끝나고 노래방까지 쳐 끼어들어가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걸 넘어서 그냥 대잡종들이야 왕의 DNA가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건 거기다 연락 두절인데 집착하지 말고 그냥 냅두라고 야 아니 왜 이런 거랑 살아요? 쓰레기는 좀 버리라고 4번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술도 한잔하면서 밤을 지켜주는 것은 옳은 겁니다 근데 뭐? 노래방을 쳐 끼어들어가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고? 노래방? 아니 어디 개 야가체들만 모였답니까? 아니 뭐 이렇게 당당해 매달 야 오늘은 누굴 죽일까? 이런 뭐 작당이라도 하는 건가? 그렇구만 5번 5번 야 이게 장례식 문화라고? 그거 사람 맞아요? 참 일단 두 번째 사연 봅시다 원제 이런 경우에 앞자리에는 누가 타는 게 맞습니까? 저희 시댁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같이 식사를 한 경우에요 바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일단 저는 개인 사업 중이라 참석을 못했구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 부부와 아직 어린 조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는 장소는 각자 알아서 갔구요 식사가 끝난 뒤에 시댁으로 움직일 때 생긴 일입니다 뒷좌석 왼쪽에 카시트가 있고 앞에 한 명 뒷자리 가운데와 오른쪽에 두 명이 앉았답니다 운전은 시동생이 했구요 왜 차주인이니까 여하튼 그래가지고 제 남편이 앞자리에 타려 했고 그렇기에 뒷자리에는 동서와 시어머니만 타면 되는 거였거든요 거기다 시어머니도 그래 뒤에는 우리 여자 둘이 앉자 이러시면서 제 남편에게 그 아범은 앞에 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동서는 자기가 앞자리에 탈 거라면 너무나 강하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가 뒷자리에 탔다고 해요 뒷자리 카시트에 조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 엄마인 동서가 시어머니와 뒷자리에 타고 저희 남편이 앞자리에 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? 게다가 저희 남편이 지보다 윗사람인데 감히 아랫사람인 동서가 지 편하자고 앞자리에 앉겠다고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? 게다가 어머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는데 말이죠 어때요? 이런 경우에 누가 앞자리에 타는 게 맞습니까? 제 생각엔 동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형제가 앞에 타고 시어머니와 같이 뒤에 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둔 게 좋을까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댓글 1번 혹시 쓴이는 자아 분열을 했나요? 남편이 윗사람이라 당연히 앞에 앉아야 한다면 시어머니는 뭡니까? 네 남편보다 아랫사람이라 이런 뜻이죠? 이거 정신이 나간 거야? 뭐야? 미친 거야? 2번 에? 시동생 차에 시동생 부부가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겁니까? 뭐 그렇게 하면 누가 죽어요? 대댓쓰니로 의심되는 댓글입니다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진짜 개 꼬였네 댓글 그지 같아 3번 뭐? 편한 자리? 아니 그럼 님 남편은 뭡니까? 지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그렇게 가고 또 불편한 뒷자리에는 자기 엄마를 꾸겨놓고 싶답니까? 아니 어떻게 의식의 흐름이 이따위야 부부가 깜치지 말고 다음에 네 남편보고 직접 차 끌고 가서 엄마를 편하게 모시라고 해요 4번 이거는 남편도 똑같은 놈이야 그 뒷자리도 분명 지가 사이드에 앉고 엄마는 가운데 앉았을 거라고 아니 그리고 너는 또 뭐야? 왜? 네 남편보다 아랫사람일 것 같은 동서가 불편했어야 한다 이거야? 그렇게 해야만 너는 이미 우월감 같은 걸 느끼는 건가? 그런 거야? 그런 거냐고 그렇구만 5번 어? 이게 뭐야?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옆에 안 앉기 대회라도 하는 거예요? 끌 끌 끌 끌 6번 남편 속 진짜 밴댕이네 저런 걸로 꽁 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꼰질렀다 이거 아니야 야 아니 왜 이렇게 쪼잔하냐 혹시 저런 놈이랑 같이 사니까 글쓴이도 똑같아진 건가? 부부가 진짜 썽으로 개 웃겨 니들 뭐냐? 개그 아니야 지금? 7번 근데 보통 덩치 큰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히지 않나? 뒷자리에 열어 닫게 되면 그렇게 양보하잖아요 나의 순위 아니고 조금이라도 덜 낑기게 8번 부부끼리 지금 누가 최고의 병신인가? 뭐 그거 테스트다 하는 거야? 어... 둘 다 똑같아 9번 그 차가 네 차야? 너 뭐 돼? 생각하는 꼬라지도 어이가 없는데 동서한테 말을 하겠다고? 그래 꼭 해라 하고 후기 써라 10번 끌 끌 끌 끌 네가 뭔데 동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? 어차피 쓴이가 하는 말 들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 여하튼 네 동서는 지금 야무지게 잘하고 있으니까 정신나간 개소리는 하지 말고 너나 좀 잘하세요 뭐 보통 덩치가 많이 크면 큰 사람이 앞에 앉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마치 동서 차주인이죠 따지고 보면 그죠 부부 동생 부부가 차주인인데 그런 부부 차주인에 대한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어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겠네 그래 네가 앉아라 뭐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닌가 아니 그걸 떠나서 아니 진짜 아 한잔 하겠다 그래요 오늘도 어지럽네 타이레놈 꼭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